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재밌어?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아니 추워? 여기가 진짜 처음으로 방문해. 이거 좀 더 놀랄게. 구멍이 넘어간다. 이리 와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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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콧물 묻었다가 지민이 콧물 콧물 헛다 까줬어 이걸로 어우 불수 꺼지면 갈거야 40분에 꺼질거야 아마 불이 꺼지니까 몇 끈 보여줘야 돼? 이게 저거 같아 털이다! 응? 털이 나 왜? 야 너 개미겠지? 어디야 아빠? 어디야 아빠? 계속 가야돼 벌레가 있어? 벌레가 달아 조그만한 벌레야 지민이보다 작아 아빠 엄청 많아 거미? 거미가 엄청 많아? 저게 계단도 있는데 엄마가 쿵쾅해도 사라지게도 좀 더 흘들어지면 진짜 으까따 엄청 높다 엄마가 되게 괜찮아 매일 나 학교에서 60개 되는거야 나도 여보 돌아갈까? 왜? 올라가는거 봐 퇴근 이빨아! 퀴레벨! 조심해야해 하가리 퀴레 계단 달렸어 어허허허 잡지마 와이잖아 무산로 없으면 돼 연루로 가지 말래 응 이쪽엔 길이 아니니까 가지 말래 그리고 나머지께 조심해 둘이 거기 다 왔다 어? 어 둘이 어 둘이 어 둘이 왜 이렇게 너무나도 아 너무나도 벌이 있어야지 벌이 없잖아 응 아니 드디어 이제 쑥쑥 쑥쑥에서 벗어났습니다 천천히 족취메 돌아가 어? 돌아가 아우 시원하다 네 네 네 아우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오시원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하게 거기서 물러가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소시지 물고 갔어 소시지 고향이 너? 소시지 물고 갔어 소시지 물고 갔어 아니면 다 친구일거에요 그런가? 친구인가요? 한 명, 두 명, 두 명 잠깐만 다시 오는데 아! 새끼 고양이 엄지 고양이를 봐주려고 그런가 봐 재미도 봐줘야겠다 안녕 너는 사람이니까 새끼 고양이 엄지 고양이 이곳에 폭포 있다, 폭포 물소리 나지? 어디 열러왔지? 지미, 저 폭포 봤어? 어! 폭포야! 열어서 봐 잠깐 보고 오자 이런 찬무쿠가 내려요 콜로가 영원히 사막 여우가 좋아? 세상에서 제일 좋아? 넌 맨날 세상에 좋아하는 게 맨날 바뀐다 사막 여우가 좋아? 세상에서 제일 좋아? 넌 맨날 세상에 좋아하는 게 맨날 바뀐다 귀엽네 응 엄마도 죽인다 밀어줬어 도망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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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